we are korean click who teaches korean easily korean speaking practice watch how to practice talking with your friends and follow along your korean will improve 여보세요 뭐야 잘 지내고 있지 응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고 있지 나는 8월에 한국 가잖아 그거 준비 때문에 조금 바빠 좋겠다 나도 지금 비자 신청을 했어 그거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우리 모이 한국에서 볼 수 있겠네 근데 나는 부산 쪽으로 가 나는 한양대학교에 갈 예정이야 서울에 있는 거잖아 부럽다 맞아 서울에 있는 대학교야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거야 응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지 나도 할 거야 돈을 벌어야지 8월 언제 한국에 가는데 8월 21일 8시 비행기야 먼저 가 있으면 나도 바로 따라갈게 그래 한국에서 여행도 같이 가자 너도 서울에 한번 오고 나도 부산 한번 갈게 당연하지 너랑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남자친구도 만나야지 그래 우리 같이 소개팅도 하자 아주 잘생긴 남학생들하고 내가 소개팅 연결해 주는 거지 응 그래 내가 잘생긴 남자로 해줄게 그래 고마워 역시 모이 밖에 없네 한국에서 보자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